이 쪽 맞죠? 여러분들 간대? 이렇게 조금은 성의가 없어요 두 마리가 한 공간에 있네요 성가식에 몽이로 오미가 돔stal지 보라 멍청아 아 이 놈들 드럽게 안 맞네 뽀로봄 돌아와 돌아와 세 번 빨고 하자 방법이 없어 돌아와 자 됐다 세 번 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때려야지 자식이 옆은 줄을 내주겠어 자 한 마리 나갔죠 다른 데로 자 한 마리 나갔죠 다른 데로 지으으으으으으으으으 두리안 미리 맞췄어 기분 나쁜데 자 한 번 더 쏴야겠네 돌아와 뽀바봉 어디가니? 나 한 번 더 쏴야 돼 에이 꺼졌잖아 돌아와 돌아와 그렇지 어? 하나밖에 안 차지 안 맞았니 또? 엄청 이쁘냐 이거 그렇지 아 아프지 알았다 쏜 다음에 그 바뀌네 궤도가 어? 뭐야 이게? 짱뚤이 있었잖아 사기치고 있어 개사기네 이게 그레이트 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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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다 야야야야 바꿨다 자 자 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네요 오라와 인마 오라오라고 조충 어? 두 칸이 안 차네 세 칸이 오라오라고 아 조충채우다 바보내겄다 죽겄다 아 이놈의 조충자식이 이게 네 세 번이 어서오세요 시험 다 봤어요? 휴네님이 궤력자에 어딜 가야겠어 어딜 갈려고 주라고? 궤력자 안되는데? 안되겠는데 그거는? 어렵겠는데? 어렵겠다는 휴네님 휴네님은요 지금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된거구요 세모님은 제가 그냥 세모님 귀여워서 된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모님한테 주면 안 돼요 넷 넷 쐈 순 없잖아 어디로 가야되요? 저게 아닌데? 화가 나있어 너 말고 야 불안하다 시내가 저러니까 불안해 불안하다 시내가 저러니까 불안해 내가 불안해졌어 세모님이랑 교체할까? 바로? 교체하는게 좋을까? 그런게 나올수도 있어 좋다 포획 포획으로 가죠 질투해 화신이래 자기는 뭐 마누라 밤늦게 안 들어오면 안 저럴건가? 시원하게 그래 놀다와라 이럴건가? 자 세모님도 불안하다 다 불안해 우리 관리자들은 다 문제가 조금 필요해 잘 익었네요 잘 익었네요 이제는 잘 익었습니다 였는데 그럴까? 나? 내가 문제있다 그랬나? 세모님한테 나 문제있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세모 동그라미 이게 무슨 뜻이냐? 세모 동그라미 이게 무슨 뜻이냐? 드레드너트님 드레드너트님 그런 드립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별풍선 만개 준비해라 안되겠다 아까 별풍선 천개 쐈잖아요 만개쯤이야 뭐 드레드너트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하는거에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이러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요구 안하거든요 요구 그러니까 빨리 별풍선 계좌이체 하세요 나만 지금 진짜 왔다갔다 뭐야 이게 난감해하잖아 난감해하잖아 어떻게 할거야 슈넨님이 난감해하고 있잖아 나 왔는데 또 내려갔어 에라이 캐자 드레그라이트 나 에라이 나와라 드레그라이트 에라이 야 방해하지마 나의 취미생활 유일한 아하하하 짐승들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복마전에 복마치전이야 아이씨 아니야 협박한거 아니에요 드레드너트님이 아까 천개 줬어요 천개 세모님은 지금 방송 내가 한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별풍선 몇개 썼어 어? 얘기를 해봐 드레드너트님이 천개를 보내줬는데 어? 어떻게 해야되냐 관리 잘하면 만개쯤 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진짜 농담 아니고 드레드너트님이 보내줬다니까 천연묵은 붕어 백제님 어서세요 줘봐 좋아하잖아 뭐? 야 그럼 나는 돈이 있냐 드레드너트님은 돈이 있어서 보내줬냐 진짜 섭섭하네 돈이 없다는 대답보다는 다른걸로 보내드리면 안될까요? 복분자 이런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응? 그래 10만개 쏴야겠다 진짜 세모님이 나 아프리카 베스트 BJ 만들어준대요 별풍으로 여러분 잊지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 슈넨님도 계좌이체 해준대잖아 지금 봐봐 슈넨님은 솔직히 말할게 복마전이 복마전이 왜 복마전이야 이름이 이름이 복마전이잖아 슈넨님은 솔직히 돈으로 관리자 산거에요 세모님 돈으로 관리자 산거야 계좌이체 해가지고 세모님 빨리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안그러면 나 한방에 죽을라 그러네 이놈한테 나 죽으면 끝이야 이게 술에 두번 타면 창피해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 나 도망갈래 복마전이요? 복마지전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요 복마전이 어떤 뜻인지 3개월 관리자권 끊었죠 저의 3다수를 저의 중고 3다수를 30만원에 매입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돈은 좀 그렇고 3다수가 리세트로 캡처가 붙어있잖아요 사실은 40만원 받아야되는게 맞거든요 40만원 받는건 조금 그건 나쁜짓이다 싶어서 슈넨님한테 3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슈넨님이 그러면은 지금 기분도 안좋은데 사겠다고 하셔가지고 관리자가 되셨죠 설경동이 지금 깨알같은 검색을 했다 이제 알았나? 복마전이 뭔지 여러분들은 복마전TV 그렇게 온지도 오래됐는데 뜻도 몰랐어 내가 한번 설명해줬었는데 복마전 복마지전 세모님 세모님 그럼 세모님은 뭘 줄거에요? 별풍도 좋고 현금도 좋고 세모님 빨리 뭘 줄지 여기서 빨리 얘기해요 다 지금 줬는데 뭘 혼자서 지금 네 그렇죠 악마들이 머물던 자리라는 뜻도 되구요 약쟁이 소굴 약쟁이 소굴 약쟁이 소굴 약쟁이 소굴 약쟁이 소굴 자 복마전TV의 다른 이름 뭐죠? 어 네 녹티스님이 어 들으셨을진 모르겠어요 복마전TV의 다른 이름 지금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빨리 세모가 흑화하는걸로 지금 퉁치겠다고? 말이 되니? 그런걸로는 안돼 뭔가 나한테 내놔야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플레이 다 채워보겠다 난 얼마 때리지도 않았고 이거를 뭐 손도 안뛰고 코를 풀었다고 하죠 짐승을 막 죽이고 있어 신난다 캐리를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카사트님이 오늘은 평소에는 이제 어 스칼렛님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은 카사트님이지 아니지 뽕맞은TV지 이거 센스가 너무 떨어지는거 아니야? 뽕맞은TV